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폭풍 영입을 계속하고 있는 토트넘하스포가 자신들의 전스타인 크리스안 에릭센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에릭센 선수 본인 또한 챔피언스 리그와 런던 잔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하스포로의 이적 확률이 꽤나 높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크리스안 에릭센 선수는 2013년 토트넘하스포에 입단하여 2020년까지 7년 동안 통사한 305경기 출전 69골 90도움을 기록 데스크라인이라고 불리는 토트넘하스포 4인의 핵심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던 토트넘하스포의 에이스였지만 마지막 시즌에는 태업 논란까지 터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결국 인터밀란으로 이적하게 됐었던 선수인데요 사실 에릭센 선수의 마지막 모습만큼은 토트넘하스포 팬들의 엄청난 야유와 함께 썩 달갑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크리스안 에릭센 선수가 잘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팬들도 상당히 많은게 사실이고 현재 토트넘하스포는 팀 내 플레이메이커 부재로 인한 가끔씩 공격 전개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경기를 펼치기도 했는데 풋볼런던의 알레스데오 골드 기자에 의하면 현재 토트넘하스포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렌트 포드를 떠나게 될 크리스안 에릭센 선수의 영입을 열망하고 있으며 골드 기자의 예상으로는 토트넘하스포로의 이적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보다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 토트넘하스포의 스타 크리스안 에릭센이 다음 시즌 브렌트 포드에 잔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안 에릭센은 유에파 유로 2020에서 덴마크 국가대표 선수로서 뛰던 중 심장마비를 겪은지 불과 6개월 만에 1월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했다 이 재능있는 플레이메이커는 브렌트 포드와 6개월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었는데 그는 단 10번의 선발 출전 만에 1골을 넣고 4개의 어시스트를 추가하며 몇 달 동안 생산적인 성과를 고두었다 이탈리아의 이적 전문가인 알프레도 페둘라는 그가 다음 시즌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싶어하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의 브렌트 포드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제안할 수 있는 클럽들 중 하나는 그의 전 소속팀인 토트넘하스포이다 스포츠는 최근 이 30세의 여름 돌풍과 연관되어 있다 풋볼런던은 런던 북부 구단이 크리스탄 에릭센의 복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토트넘하스포의 이적 전문가 알레스테 골드는 최근 Q&A에서 크리스탄 에릭센의 잠재적인 움직임에 대해 그 선수가 런던에 남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전 아약스 스타였던 크리스탄 에릭센의 스포츠 착륙 가능성을 확실히 높여줄 수 있다 알레스테 골드 기자는 크리스탄 에릭센은 브렌트 포드가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한 충성심을 느끼는지 아니면 스포츠, 안토니오 콘테,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의 힘이 더 강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가 런던에 남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또한 크리스탄 에릭센의 이적과 연결되어 있지만 잉글랜드 수도에 남기를 원하는 그의 선호와 다음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로파리그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다음 시즌에 올드 트래포드로 이적할 가능성을 확실히 약화시킨다 라면서 크리스탄 에릭센 선수가 브렌트 포드로의 잔류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적은 상태이며 토트넘 아스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런던이라는 메리트와 챔피언스 리그라는 메리트를 지닌 토트넘 아스포가 지방에 위치한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못 나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적시향의 월드클래스 파브리조 로마노 기자 역시 에릭센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나에게 여러가지 오퍼와 옵션들이 있다 챔피언스 리그가 나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싶고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라면서 에릭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전했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말고 다른 영입 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 두 팀 중에서는 토트넘 아스포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트넘어로서는 최근 비수마 선수의 영입 확정 소식에서 비수마 선수 외에도 최소 4명의 선수를 추가로 영입할 것이며 이 4명의 선수 포지션으로 수비수 2명,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포워드 즉 에릭센 선수의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도 추가로 보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포에 남은 4가지 퍼즐 중 하나는 에릭센 선수가 될 확률이 꽤나 높아 보이는데요 에릭센 선수로서도 사실 토트넘 아스포를 떠날 때 모습만큼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팀은 그래도 토트넘 아스포가 아닐까 싶고 자신의 진정팀으로 돌아와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다면 토트넘 아스포 팬들에게 다시 환영받고 추앙받는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